어떻게 애정을 가입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하루나가 연습생으로 왔을 때 또 같이 하루나의 침대에서 잡혔어요, 하루나. 몇 달 동안. 진짜 친 동생처럼 하루나를 이렇게 해왔는데 어, 뒷글 있다, 뒷글 있다. 어, 그래서 갑자기 수아 언니 침대 연습 자기 시작한 거예요. 수아 언니 침대 연습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루나 씨 갑자기 왜 또 수아 씨한테 옮겨갔어요? 일단 수아 언니 침대에 간 첫날이 그냥 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가 산들 거구나. 제가 오라고 계속 꼬셨어요. 룬아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치키가 돼서 야, 한 번 해, 한 번 해! 이래서 아니야, 일로 와. 내가 더 세 해, 이래서. 언니가 그랬으니까 몰랐지. 다른 데에서 말을 했는데 그날에 같이 침대에서 자주더라고요. 자줬어, 자줬어. 같이 자줬어요, 옆에서. 행복했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 lastly, Viel Euh dej... 좋아. UUU 네. 그리고 전에